네 딜리멤버 딜리브 대회로 올라왔습니다 아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딜리브 안녕하세요 딜리브입니다 네 딜리브 유 언급 언제들어도 아주 상쾌하고 정말 신뢰가 나는 인사 말이에요 자 개별 인사도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리브에서 메인 멤버 딜리브 딜리브 댄서로 왔고 있는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긴장되는 마음 네 너무 잘 압니다 또 부탁드려 네 안녕하세요 딜리에서 메인 댄서와 레이트래퍼를 맡고 있는 상입니다 네 샹 반갑구요 저는 딜리에서 메인 댄서 서브던스를 맡고있는ة 네 반갑습니다 하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에서 메인보컬과 서브댄서를 맡고있는 하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에서 서브댄서로 맡고있는 맘네 하윤maz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빌리는요. 빌리버스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데뷔부터 정말 탄탄의 스토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번 앨범 사이드비, 메모리스 오브 에코먼스니에서는 정말 어떤 얘기가 담겨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문을 만나보기 전에 컴백 소감과 함께 간단한 앨범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우선 빌리의 첫 싱글 앨범 쇼케이스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새 앨범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이번 앨범은 기존에 선보였던 스토리텔링, 빌리버스 속 이어진 또 다른 시공간 사이드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기존에 선보였던 두 개의 시리즈를 통해 이어오던 면적에서 파생된 별전 개념의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우리 샨씨. 네 안녕하세요 샨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인 댕 호커스 포커스와 9월에 선공개 해드렸던 비와이 여기 Bring Your Own Best Friend라는 곡이 영어 버전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팬분들께 좀 더 잘 닿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비와이 포기는 정말 9월에 선공개가 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벌써부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댕 호커스 포커스가 더 기대가 돼요. 과연 어떤 노래일지 궁금한데 타이틀곡 소개 살짝만 한번 드려볼까요? 네 하르나입니다. 네 호커스 포커스는 폴카 리듬의 힙합과 신스팝을 종목한 퓨전 일렉트로 팝곡인데요. 네. 네. 시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모든게 다 나 자신이다 라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어 맞아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어서 노래를 물론 재미로도 듣지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을 듣자마자 댕 하길래 어 감탄사 같더라고요. 어 뭔가를 보고 느끼는게 있는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유추를 했는데 어떤가요? 네.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댕은 함께 흘러가는 시간 속라는 이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에 금액하고 자기 세계가 뭘 꽂힐 때 나오는 감탄상인데요. 네. 가사에서도 주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도 못봤지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어떤 곡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타이틀곡 뱅 호커스 포커스에서는 저희가 군무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곡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퍼포먼스에도 자신있는 팀인 만큼 이분 역시 빌리프 칼만무와 더불어서 가사의 맞추와 현실과 또 다른 시공간을 넘나드는 장면의 전환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우 좋아요. 우리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예. 저희가 의자를 마련해뒀습니다. 아우 이렇게 무대만 뮤직비디오까지 저희가 만나봐서 아우 너무너무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그에 앞서 다음달 10일이면 우리 빌리가 2주영이에요? 네. 맞아요. 오오오.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그쵸? 네. 아니 이 빌리가 데뷔 앨범 쇼케이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무대는 데뷔 쇼케이스 때처럼 굉장히 떨리고 열심히 또 준비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 앨범 성장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참 영광이로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새 싱글의 타이티복의 포커스 포커스를 처음으로 선보여 드렸습니다. 어떠신지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하루나입니다. 이번 앨범이 나오기까지 멤버들, 멤버 언니들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에서 첫 무대 시작을 해서 시작을 잘 연구하고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첫 무대 시작을 너무나 잘 마친 생각이 듭니다. 역시 글로벌 댄스에 나온 무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타이틀곡 대행 포커스 포커스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시은입니다. 이번 주의 포커스 포커스는 뮤직비디오에서 여러 공간에서도 연기를 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멀티버스라고 하나요? 네. 멀티버스 느낌으로 연출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또 이 세상 말고도 평행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또 빌리머스 안에서 함께 이런 모습들을 찾아와 주시면은 더 몰입해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빌리머스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네. 항상 이 생일관을 갖고 가고 스트릿텔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노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또 빌리만의 특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치키씨도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치키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전에 미리 41번 유노야 활동할 때도 게임 파트를 맡게 돼서 그때도 머금을 20번 넘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대행에서 게임 파트를 맡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50번 넘게 머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단어 하나라고 너무 살리고 싶으면 강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일이야. 아니 20번 50번 다음번에 100번 하겠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녹음 횟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누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했다. 우리 치키씨 대단합니다. 네. 우리 하랍씨도 본도를 신경쓸 부분 있어요? 네. 하랍입니다. 저도 곡의 리듬이나 가사나 메시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보컬적인 부분에서 강약 조절이나 불륜 컨트롤 등 녹음에 대해 손실하게 임했는데요. 특히 브릿지 파트에서 좀 시크한 뉘앙스를 살려보고자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우 연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그 짧은 순간에 또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연기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럼에도 저는 이 질문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는데 노래가 계속 피게 됐더라요. 빠바밤 빠바밤밤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 안무가 빠지면 서운하시죠? 예. 한번 알려주시죠. 아 네 시은이 입니다. 포인트 안무는 또 선배님이 불러주신 파트인데요. 빠바밤 빠바바바바 라는 파트인데 또 일명 바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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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를 한 번 더 치열하는데 이게 한 번 들으면 저절로 계속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가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바밤바 가사와 함께 시계추를 돌리는 포인트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대로 움직이는게 아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시계 정막열이니까 우리 하랑씨는 어때요? 그래서 저도 수윤씨의 말을 동의하는게 이만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의 내용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모두가 나이다 라는 메세지를 이 안무에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와우! 이야, 이게 또 얘기를 듣고 무대의 안무를 생각하니까 오, 신기한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었고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션씨와 치킨씨가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 노래는 직접 불러주시죠. 좋습니다. 5, 6, 7 Watch ma self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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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이야 Watch ma self 아우멋있습니다. 아니, 시계속의 움직이는 인형들 났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정말 아까 뒤에서 봤을때는 저 특히나 칼공고가 우리 뷔위아미 빼낼수 없잖아요. 너무나 멋지더라고, 그쵸? 댄이라는 말처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무대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빌리는 매 활동마다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수록곡을 먼저 공개를 했단 말이죠. 또 이 9종의 포토티저와 모만적인 분위기로 기대를 끌어올렸던 트윗 드롭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스타일의 두 곡 댄과 BYOB 뮤직비디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아까는 댄 뮤직비디오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이번에는요. 비하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BYOB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재밌었던 거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특기입니다. 이번에 BYOB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뭔가 이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걸 잠시 잊을 정도로 재밌게 너무 너무 촬영을 했고요. 네.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가 직접 촬영 후에도 저희끼리 영상도 찍고 사진을 찍으러서 정말 즐겁게 뮤직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친한 친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께 내 맵스 브랜드랑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아니. DDR을 너무 잘하더라. 아우. 열심히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정이 됐을 밖에 없었겠어요. 그쵸? 우리 션씨는 어땠어요? 네. 션입니다. 저는 또 이번에 두 곳 모두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예쁜 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자주 가는 한강이나 뭐 마트 또 예쁜 루프탑 카페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서 국내 팬분들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팬분들께서도 이제 이 장소를 찾으셔서 예쁘게 사진을 찍으면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 찾아보잖아요. 블로그나 카페 어딜 가야 될지 막 찾아보는데 그거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 빌리의 BYO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발자국 도전을 찍는 거. 아우. 그것이 우리 케이팝 팬분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지 않을까. 아우.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니 멤버분들이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어이고 잘 논다. 어 잘 논다. 어 나도 노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익숙한 분들도 눈에 띄어서 더 뭔가 재미있게 봤는데요. 추천해주신 것처럼 우리 팬 여러분들이 꼭 인증샷 찍어서 또 우리 빌리 뮤직비디오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면서 음악도 그렇지만 실력도 아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앨범 활동 때는 또 축하 일도 있잖아요. 네. 잘 앉으면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소개하는 자리니까. 네. 네 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유노은이야가 처음으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는데요. 빌리가 대비한 지 511일만에 처음으로 1위를 해서 너무나 의미있던 그런 1위였던 것 같고요. 매번 활동할 때마다 멤버들이랑 꼭 1위를 해보고 싶다고 꿈꿔왔었는데 1위를 해서 정말 너무 기쁘습니다. 네. 아 정말 그랬어요. 저는 보면서 어우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함께 응원했던지라. 네. 또 이번 컴백에 앞서 먼저 공개한 BYOB도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발매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수많은 지역의 아이템스, 케이팝, 톱스톤,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공개 3일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계속 말해도 지나치기 없죠. 처음에 100만 뷰 이상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상승세를 입증했는데 아니 이런 깊은 소식들을 컴백과 함께 이렇게 들려오니까 어땠어요? 정말 남다를 들었을 것 같아요. 기분도 더 좋아서 막 열심히 준비도 하고 말이죠. 네. 네. 하루내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저희 BYOB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했는데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꼭 이번 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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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하니까 이번 앨범에서도 영어 트랙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사실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쉽지는 않았지만 전 트랙이 영어인 만큼 영어가 모금어이신 분들에게 되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녹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더 멋진 앨범 또 완성도 높은 앨범 우리 빌리마드 또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아쉽지만 이제 진행감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일어서서 네. 우리 기자님들께 조금 더 다가가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일 제치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한 분씩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저희 빌리의 첫 싱글 앨범 사이드핏 메모할 수 업 에코안심 쇼케이스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앨범 첫 싱글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저희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시우씨 네. 이번 쇼케이스도 앨범을 준비하는 것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네. 전처럼 담지 않고 이번에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시우씨 네. 이번 앨범도 저희 빌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치키! 네. 오늘 시작으로 네. 저희 싱글 1집 활동 시작할 거라서 네. 저희 멤버 열심히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요. 네. 이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막내 하루나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댄 호커스 포커스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쇼케이스를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중간에 또 저희가 환복도 있었습니다. 네. 또 고개에 따른 또 예쁜 색을 또 표현해내기 위해서 저희 우리 빌리 멤버들이 한 유력을 또 잊지 말고 예쁘게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욱 더 주목하여 주시고 응원을 또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박슬기였고요. 마지막 1타우리 필리 멤버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 멤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